어? 무슨 느낌이죠 이거? 아아, 마이크 체크 얘들아, 형 목소리 들리냐? 예에 누군지 알지? 이 말 안해도 알죠, 알죠 이거 뭐.. 64 이사님? 네, 식사이사 얘기하는 거긴 한데, 뭔가 이렇게 쑥쑥스럽고 좀 그렇다 어, 뭐지? 너네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, 미안한 것도 많은 게 사실이야 어, 뭐지? 생각이 잘 맞아서, 잘 된 일도 있고, 그렇지 않아서 그만두지, 지금 서로 얼굴 붉힌 일도 좀 있었고 그래도 앰블랙을 위해서, 멤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,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있는 동안에는 형 믿고 따라주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을 믿고 지켜주마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너희도 나에게도 어, 앰블랙은 소중한 기억이 되도록 잘 만들어가자 나는 적어도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것 같다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다, 집에 가자 아, 이게 감동이 이게 갑자기 전 또 그만두시는 줄 알고 섭섭할 뻔 했어요 그만두시는 줄 알고 힘들게 맨날 진행하니까 지금 비하고 계세요 아니 하신건 뒤에서 어쩐 느낌이 이상하네 내일 만나서 형 잘 들었어 이랬는데 끝나자마자 형 집에 가요 이런 사이니까 이 목소리는 매니저님이죠 네 맞습니다 팀장님 조경호 팀장님이신데 저희 연습생때부터 진짜요? 진짜 오래 함께했네 아빠네 아빠네 근데 이 와중에 이지수님이신가요? 누구요? 되게 단문으로 누구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팀장님이신데 매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런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것 같고 하.. 죄송한게 많죠 그러니까 감사한 부분도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 익숙해져 버려 아이필빌링 음악이 승호씨도 한 말씀 네 항상 정말 저도 솔직히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더 즐거운 생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네? 미리 지는 팬분들 시간이 저희 팬분들 저희 공백기 동안 저희만큼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저희보다 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나왔을 때 겁이 많았어요 안 반겨주시면 안 반겨주시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반겨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고민상담이나 그런 힘든 일 있으면 다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한 오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